오늘 불가 심각합니다. 어디서 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더컵을 분리를 했습니다. 오일이 안 찍힙니다. 누유를 일단 복숭아 줘야 될 것 같아요. 누유가 좀 많이 심해서 누유 확인을 위해서 시동을 걸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선생님이 이러시면 좀 놀라는데요. 박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전기간의 방치로 인해서 박선생님은 운명하신 것 같습니다. 박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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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야 이거 우와 이거 참고를 하는데 1. 2. 2. 1. 1. 2. 2. 2. 2. 2. 2. 2. 찾아볼까? 3. 4. 3. 4. 5. 5. 5. 5. 6. 6. 7. 8. 7. 8. 9. 10. 11. 11. 10. 11. 11. 13. 14. 14. 대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